어 뭐 좀 더 안정화되면 그때 쓰자 우리 두 번 쓸 수 있어 어쨌든 지금은 아니잖아 지금은 아니잖아 지금은 아니잖아 버거니 치워진 다음이잖아 장대딸이 맞다 옛날에 이게 나왔었어 저번 때 생산 기병대? 기병대? 지금이 나왔으니까 대포? 비스덴부르크의 문 만들어버리고 싶다 진짜 이거 이거? 불가사일을 건설하는 아 이거 위대한 과학점수 2 문화 1 비용은 아니 아니야 그냥 해본소리니까 군수청구 병영 모든 일에 경험 15만원 좋은데? 15만원 증가한다 아니 근데 우선은 지금은 병력을 만들어야 돼 기병? 그럼 기병대? 좀 빨리 나온거 하자 머스킷? 머스킷 그래 머스킷 석군병으로 제대로 못 이길 것 같은데 얜 일단 박고 어찌 보고 왔으니까 박을게요 대기 저 안되면 이걸 빼면 돼 여기 길이 연결돼있어서 얘는 금방 와 얘 빼도 되겠구나 얜 여기에다 박으면 아 여기 지금 언덕있어 여기다 박아야겠다 하고 장군 이동시켜서 여기 안 해보죠 갖고 오케이 휴식 얘네 알아서 얘 경계경 어 거기 여기 여기 이거 뭐야 이거 야만이 야만이야 얘네 둘 예술지로 들어왔다고 야만이 너무 군데도 뻔뻔하게 갑자기 훅 들어온다 그니까 종교를 믿는 도시가 되었다고? 선교사 들어왔잖아 아 그래서? 도쿄 빠개지는 것 봐 아 도쿄 먹혔어 어 먹혔네 도쿄 참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 길이 나는거야 지금?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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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뇽 장군 아아 Caesar 그냥 털렸네 아 장군 차라리 뭐 지을걸 이용자 chat av 야만이랬 싹 털뉴없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 obra 소시장 육 cultural 야마님 따위가 왜이렇게 쎄? 일단 여기 올 때까지 기다려도 될 것 같은데 뭐 어제 부쉈 것도 아니고 부쉬고 사라지면 뭐 장택단 대기 경계 어? 여기다 보냈어도 되겠다 뭐? 바티칸시티에다 저거 보낼거 바티칸에다가? 상인 상인위인 의미 지었는데 뭐 진짜 보라색이 어디있었는데 아 싫어 얘네 보라색 어디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먹고 이쪽이 있었나봐 부담페스트 아닌데 이쪽으로 들어온건가? 스스로돈이 먹었어 대표단 선정 이거 어떻게 안보이네 아 아르테문 몬테스말 지지하는 대표 6명입니다 아 이렇게 하면 이거야 한다 상대방과 다른 사장을 믿습니다 상대방 벨스도의 외교관으로 활동중에 스파이가 없습니다 다 할게 없어 다 할게 없어 예상할 수가 없어 어 잠깐 똑같은데 학생들이 응 스파이오에 첫번째 였테문 지금 시청해주셔서 아리안을 제한할 수 있대 한국 운명이 당독 다음 도시국가 무력에 불가 아즈텍 뭐야 주최북이 아즈텍인데 배정을 해야 한다는데 아 우리한테 줄 수 있네 우리한테 하자 그래 대표단 보내기 우리가 우리한테 보내 상관없잖아 다음부터 한개 가지고는 택도 없지 아 불행이 안 줄어드네요 지금까지 버벌이 안 돼가지고 99톤 야 다 깨먹었어 얘네 다 뭐야 이거 피가 다 다 찬나비야 포기해 깨는 거 없애야 지금 어떡해 아 기껏 일본 막았더니만 일본보다 더 무서워 쟤네가 일본보다 더 무서워 쟤네가 일본막았더니만 뭐야 이거 다 돌리고 있어 예예예 예술가 얘 얘 들어가 서울로 왜 안들어가냐 서울에 일꾼이 있어서 못들어간다 아 일꾼이 지금 여기 안 움직이고 있어 다행히 안 움직이지 죽기 싫으니까 뒤로 빼 동네 동네가 다 부서지는데 야만이 둘한테 박살이 나고 있어 여기도 먹네 안녕 디도한테 먹혔네 어 어 너무나가 우리 건들긴 비료 오 서울 나 없애야 되는데 한 명 어디로 갔어 몰라 어쨌든 쟤부터 공격해야지 뭐 밑으로 내려갔네 대기해 워스키병 워스키병 나 있네 워스키병으로 때릴까? 소규모 패배 워머리 공격으로 하면 되잖아 공격하면 워머리가 따로 있어? 공격해? 야 무조건 앞에서 때려 얘네 뭐 어 얘네 총도 들고 있어? 총으로 싸우네 여러분들 생우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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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토로 공격해줘야지 야 씨 저거 와 다 박살내는거 봐봐 야 지은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와 아무것도 없어 마곡 반란에 만곡 반란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프로젝트를 시작되면 각 문명은 도시 생성 목록에서 해당 프로젝트를 선택과 자세한 도시에 생성하는 생성 여행을 만곡 반란 프로젝트를 돌릴 수 있습니다 기여도에 따라서 플러스를 받았습니다 문화 생생의 100% 증가 사회 정책을 무료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항공기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점수가 500점 증가합니다 으흠 이건 뭐 없는.. 아 이건 사치품으로 때 행보 얻을 수 없대 걔로부터 이거 할까? 어차피 우린 수입하는 것도 없잖아 사치품 그렇지 이걸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응 이번에 투표? 그래 대표단 보내기 다음 크으 미안하지만 이 제안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의 우호 관계거든요 음 이희가 지금 1위를 견제하려고 그렇지 지금 꼴등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야 이상하게 기도가 우리 쳐들어올 것 같은데 기도가 어 야 이렇게 싸웠는데 쟤네가 그게 있을까? 기도가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닌데 나중에 어 반군? 반군? 아 지금 반군인가보다 야만인 야만인이 아니라 반군인가봐 지금 불행이 오.. 불행.. 불행 때문에 야만인이 툭 들어온게 아니었어 그 도시마다 행복기억 행복이나 사치품을 많이 시켜야 하는 건 없어? 볼까 한번? 시민시민시민 시민관리 아 이거 야만인이 아니라 반군이었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생산력 집중으로 해가지고 뭔가 만들어야 되나? 아 아 근데 지금 금생산 해야 돼 어 돈이 없어서 안 돼 아 아 다 터지고 있네 이게 하 아 야 법원 빨리 좀 지어줘라 오사카 아 99톤이야 여기 멈췄어 여기 원래 그래 원래 나오는 거는 그렇구나 어 근데 언제 갑자기 뚝 하고 지어져 서울보다 때리자 근처의 미래부터 그래서 글레셀키 센 거구나 얘네가 우리가 우리가 한 만큼 얘네도 지금 방군이 만큼 세니까 네 명이나 있어 방군 어 머스킷 병이 딱 들어갈까? 들어가야지 어 때려? 밑에 대기? 실패 대기 와 다 터지고 있네 서울도 멋있는데? 생각을 바꿨습니다 하자 그래 생각을 바꿨습니다 둘이 싸워 우리 지금 안정이 안 좋아 왕에 대한 불만이 많다고 애들이 지금 뭐야 이거 여기 밑에 나이 연결? 도시 연결이 끊겨 있습니다 별 수도와 연결돼 별 수도와 연결돼 수도래 우리 여기로 연결됐다고? 그 얘기 같은데 도시를 장렬하셨구나 아 오 그 턴 됐다 제발 그런데도 지금 우리 불행이 너무 높은데 잘 도망가네 잘도 도망가네 대상 나왔다 저거 없어? 뭐 한복도라든지 그런건 없나? 없어 없어 지금 이게 제일 좋아 그래 그거네 다 터지는 다 터지는 도시로 보낼게 흐흐흐흐흐흐흐흫 둥 어 원영경기자 행동폭폭폭 올라가는데 흐흐흐흫 홀로세음이 한개 필요하다는데 어 부산에 야 대포 뽑아야겠다 그니까 뽑을 수 밖에 없어 지금 창기명을 뽑을까? 얘는 기병이니까 그래 창기명 숫자 어 안녕하세요 엔지알님 안녕하세요 다들 망에 불만이 많아 지금 뭐라고? 그 방불이 왜 나오겠어 영희씨 형이한테 불만이 많은거지 아 이런 아 재미난이야 미친놈들 진짜 이거 디도지 이거 지금 안녕하세요 다빌엔디님 내가 이럴줄 알아서 디도였어요 아우 저 디도 자식들 우리 RSE가 바로 비난한거 봐봐 쩔어 야 내 생각에 도쿄 다시 뺏길거야 일본한테 야 공격 서울 공격 예예 와 서울 다 터리고 있는거 반전하고 있어 야 진짜 생산력이 없어졌어 생산력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 머스킥 해야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추천좀 해주세요 추천 파워가 또 또 가출하셨다고 파워 좋은거 사야돼 파워는 원래 10만원 넘는거 사는게 정석이야 파워가 중요합니다 이걸로 공격하고 이걸로 공격하고 이걸로 공격하고 이걸로 공격하고 와 이거 봐 아까 1번 쳐들은거 보다 더작살랐어 아이고 아이고 나라가 어떻게 되는건지 권력이 부패해가지고 다 왕때문에 이런거지 뭘 왕때문에 그래 권력이 부패해서 그렇지 다 지금 왕목쳐가지고 새로 왕국어 저거 말도 안되는소리하고 내가 알기로 영의정 때문에 영의정을 퇴출시키지 않아가지고 지금 이런 운동이 일어났다고 내가 들었는데 에휴 영의정도 못하고있어요 걱정하지마세요 영의정도 내가 요번에는 진짜 내가 명렴 시킨거 거의 없거든 영의정이 다 한거야 영의정이 야 아까 야 그 얘 대상은 왜 놀리고있냐 너 어디 영의정 뭐하냐 어 뭐야 이게 되게 잘 들어왔어 두명이나 있었어 두명이였어? 그래 일본쪽 보내지 맙시다 가고시마 터질거 같은데 가고시마 이쪽이네 가고시마 보네 가깝잖아 머스키병 공격해야돼 이거 나는 거친지형 아니야 가까워있는거 얘 얘 죽여야지 개방하고 와 지금 저거 먹어서 그래 그 뭐지 오사카먹어가지고 오사카로 공격 여깄네 아니 잠깐만 이걸로 공격할 수 있는데가 어딘지 봐봐 얘 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니까 보라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거부터 공격해 지금 오사카 7턴 7턴 후면 돼 후면 돼 불행폭발 뭐 윗물이 맑아 아랫물이 맑다고 여러분 잘 모르시나본데 아랫물에서 오줌싸면은 그 아랫물들은 다 물드는 법이야 윗물이 깨끗해도 내전이 왜 이렇게 있는지 결국 왕때문이지 아니지 야 꼭 왕때문이라고 할 순 없어 흥성대원 있을때도 봐봐 아 근데 내전? 어쨌든 결국 용건한거 아니야 실권세대들이 부패해가지고 내전이 일어나는 경우가 솔직히 더 많아 왕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거든 근데 치명왕도 같이 차이거든요 어쩔수 없어 뭔소리야 그냥 바지랑 대든지 둘줄 하나에요 무슨..연상군시대야 지금..세종시대거든? 연상군 세종시대일언 세종시대야 세종시대 세종시대일언 네젠이 타시다니 그니깐 누가 잘못해가지고 왕때문이지 너 때문이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이거 왁의 책임도 있어 예를 오사카 먹자 갔을때 동의 둘 다 동의 했거든요 아니 나는 계속 물어봤어 어떻게 하는게 좋겠어 라고 얘가 결정했어 오사카 먹자 뭐야 이거 저저분게 할까 저저분게 할까 내가 일부리 말을 아꼈네 거기서 그래서 어쨌든 그럼 왜 안발렸어 근데 난 먹었겠다 아니 니가 날 죽일수도 있으니까 야 이런 뻔뻔하긴 진짜 이거는 날 쫓을수도 있으니까 난 지금 힘이 없어 뭘 힘이 없어 지금 이거 왕권시대 왕권시대 최왕권시대 근데 얘 책임도 있어 우리 둘다의 책임인데 근데 이건 나라가 잘되기 위해서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어 그리고 그때 시민들과도 저걸 했는데 시민들도 먹어도 된다 그치 맞지 사이버시민이 먹어도 된다 법원만 지면 된다 그치 했어 안했어 야 빨리 우린 시민이 원하는대로 한거야 진짜 하긴 법원을 지면 된다 어 법원을 지면 된다 시민들이 원하는대로 했습니다 저희는 사이버시민들이 원하는대로 투표를 분명히 했어 우린 그치 그리고 지금 뒤통수를 뒤통수를 맞은거야 우리는 시민들한테 이게 아 이거 때문에 큰일났네 생산재 작살려가지고 지금 아 괜찮아 이것만 이것만 맞고 이제 법원만 딱 지어지면 그래 어 남북내성급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산재가 다 지금 이쪽으로 돌아간거네 지금 아 아 이거 죽겠다 와 괜찮아 괜찮아 차가워있다 아 저거 회복해야 되나 어떻게 하냐 회복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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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해둔 회복해 여기서 그럼 회복? 아 모르겠어 그래도 여기서 회복하는게 낫지 않아 들어가자 들어가고 회복할 수 있지 않나? 아 그래 들어가서 회복하자 회복 안되는데? 도시 때리겠지 어쨌든 걔를 때려도 상관없어 이걸로 얘 공격 아 끝이 안나네 진짜 세 괜찮아 이거 터져도 들어오는 순간이 있으니까 때리자 일단 일단 때린다 일단 때려 이 때를 틈타서 지금 도쿄 쟤네 쳐 들어오는거 알겠지? 근데 일본은 우리 때문에 완전 망했어 어 일본은 망했어요 일본은 우리 때문에 완전 망했어 괜히 쳤다가 우리한테 또 또 들어왔거든 쳤다가 지금 어 우리한테 오사카 주고 평화협정 했어 근데 그 사이에 또 다른 지금 그 사이에 도쿄 뺏겼어 딴 나라한테 내가 봤을 때는 우리의 판단으로 아마 디도가 쳐주고 도저히 안되지 야 사스마도 뺏겼어 다 벗혔네 한 개밖에 안넘어 가고시마 야 얘네 완전 우리 속국이야 어 우리가 지켜주는 건 마찬가지야 아 얘네 생각엔 분명히 얘네 친다 우리 어 비난했거든 어 근데 괜찮아 부산 쪽이 우리가 지금 강하고 아직은 괜찮아 여기에서 이제 오사카 저것만 지워주면 돼 우리도 디도를 비난하자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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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와 계속 나와 행복 없어질 때까지 계속 나오나봐 디도 한번 비난하자 친밀함이 더 많아 지금 친밀함 디도를 한번 비난합시다 디도 비난 어딨지? 은호로 있나? 요구에 있나? 여기있다 디도를 공개 비난합니다 예 안녕히 악녀에요? 음 손꼽히는 악녀라고? 야 서울공각해야돼 응 맞아 또 생겼어 이번엔 활이야? 석공병이야 아니 또 생긴건 이거야 아 그래? 아까 석공병 있었어? 모르겠어 동시 다발자로 이 세기가 생긴거 같은데 보니깐 한 번에 세기가 생긴거 같은데 꿈을 보니 와 안되겠다 얘 이동해야돼 이쯤 그래 그쯤 들어가자 여기로 해야지 길가에 둬야지 이동이 좋지 아 이렇게 하면은 다 때릴 수 있어 이거 받고 오사카를 마무리 마무리 안되겠는데 아 근데 얘를 때릴 수 있겠구나 안 때려줘 야 우리 힘들어 진짜 아 그만좀 하자 우리 말고도 카드 역시 고마워 아 송로버섯이야? 우리가 좀 많이 팔았어 맞아 송로버섯 좀 많이 팔긴 팔았어 사려고 돈이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아우 맞았네 괜찮아 괜찮아 세질 않다 다행히도 오? 아 그냥 하나 쓰자 이제 한 명이 그냥 하나 쓰자 아 죽지도 않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지금 예술가만 세 명 있어 하나 써 이사카생 얘 다른앤데 다른야데? 다른야냐? 벌자가 뭐에 쓰는거지? 그리고 하나는 정치논문집필 운하를 획득한다고? 304? 방글이 다 태우고 있어요 지금 이거 건물짓기는 어디에 되는데 건물짓기는 뭐 있는데 아 이걸 보면은 나오지않아? 안나오네 딴데로 이동을 해야지 빈데 한번 이동해볼까? 아이씨 근데 이게 에이스와가지고 일단 대기 생산 교토 저거 행복올릴 수 있는거 아 원형경기장 미치겠네 아 저거 불가사이야 그니까 불가사이라도 지워야되는데 뭐하지 아 뭐 내생각에 이거 병사 뽑아야되는데 병사? 응 창기병 창기병? 이게 좀 그나마 빠르니까 아 저거 빨리 저거만 지워주면 돼 지금 활부터 때리자 아 정책 빨리집기용이에요 논문이 아 정책 빨리집기용이에요 논문이 응 문화2는 관광들이용이라고 어 잡았다 어후 우리 일꾼들 어디있냐 몰라 나 바다에나가있어 요즘 일꾼들이 많이 논다 도망간거야 이래? 고쳐줘 내 덱이 일단 아니지 이거 공격해야지 민경협회가 아닌 어 작살이 나는데 죽어 와 방군이 더 세 어떻게 방군이 우리보다 더 세? 군사를 다 아 이거 분명히 다른 디도에서 내가 보니까 디도에서 지금 어? 군수 물자를 주는거야 우리를 흔든 다음에 공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해 어때? 음 그래 맞아 맞아 쟤네가 잘못했어 디도를 같이 없앱시다 오다 노부나가도 되게 좋아할거야 맞아 지금 아주 마음이 싱싱싱할거야 오다 노부나가가 아 이거 완전 깨져가지고 디도한테 아 이거 빠지네 아 나 이거 아 또 태우고 또 피 채웠어 아 이거 불태워서 피 채우니까 얘네는 문제가 그게 문제야 야 이거 공격할 수 있겠다 그래 때리자 너가 스키 병이야 흐흐흐흐흐 하 야 이걸로 이거 끝내야돼 이걸로? 응 끝내야지 그래 완성할 수 있어 아니 무슨 방군이 우리보다 훨씬 세? 이거는 때릴 수 있나? 아 아 안다 안다 이것을 옮겨야되나? 아니지 아니 일단 놔둬 예량이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우리가 자리를 비우면 진다니까 이거 좀 이동할까? 여기까지 어 여기까지 응 지금 일본은 힘이 없어 장군의 배우 Stein 야 배우면 내가 배우면 병사랑 뽑겠니 계속 실수하지 니가 배우라는건 어떻게 된거야? 이 소문 어떻게 된거야? 에이 말이 안돼요 왜냐면 내가 배우였으면은 얘 공격할 수 있지 않아? 내가 실수를 가정해서 이미 내가 다 망일지 아 이미 공격했구나 난 그래도 난 복피를 잘하고 있어 그래 중신이야 왜 자꾸만 이간질 시켜 난 복피를 잘해 생각보다 물론 뒷돈을 많이 먹을 뿐이지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돈 좀 먹을 뿐이야 내가 황희정싱도 돈 좀 먹었으니까 내가 봐줄게 그 정도는 얘 잘됐는데? 뒤돈을 꼭 파괴시키고 난리 났는데? 아 진짜? 그래 들어가 도쿄를 없애버려 아니 또 나왔어요 아까전에 있었던 애 같은데? 여기 있었던 애가 여기로 옮긴거야 잘 됐던 애가 때릴 수 있어 못 때리네 못 때리는데? 아 걔를 왜 때려줘? 냅두자 일로 오는거 아닌가? 아 때려줘도 무시게 냅두자 그래? 알았어 얘일때 때리자 얘 아 저거 또 태워가지고 저거 채운거 좀 나 아 미치겠네 얘 치료치료 오 나왔다 창기병 공격하자 예 승리 승리 오케이 오케이 이걸로 공격하실거 같은데? 어떤거? 아 얘로? 응 아 때릴 수 있겠네 이렇게 아니 얘를 때리는게 더 낫잖아 이거 이거? 아 맞다 맞다 오케이 오케이 무사 생산 야 여기 저거 만들어야지 아까전에 여기에다 뭐만 지으면 저거 할 수 있다며 콜로쌤? 콜로쌤이 없는데? 콜로쌤이 없는데? 뭐야 콜로쌤이 없는데? 어 여기도 이제 좀 빨라졌다 기병대랑 이런거 진짜 빨리면 안되는데? 기병대랑 이런거 진짜 빨리면 안되는데? 뭐 좀 이걸로... 해주세요